이렇게 보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를 사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운동화 같은 거 엄청 비싸지 않았습니까? 운동복 이런 거 엄청 비싸는데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를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아디다스를 사면 되는 거 되겠고 표마조면 표마조면 되겠고요. 요즘은 아니지만 비판하지만 굳이 또 일본의 아식스 좋아하시면 알아서 하시면 되겠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파필라게 좋아하고 매장도 제일 많은 거가 나이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가 어울리지 않지만 제 후배가 나이키 여기 본사에 다니거든요. 그 친구는 저를 예전부터 아는데 주식도 딱 주식 하나밖에 없어요. 나이키만 갖고 있어요. 나이키만 있고요.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키의 본사에 가면 직원 매장이 따로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몰랐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저를 제가 그 후배랑 친해서 저랑 친하게 지내는 애들이 있어요. 엄청 싸웠거든요, 지금 거기가. 진짜 거기 보면 전국에서 오니까 직원들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약간 뒤로 들어가는 거죠, 후배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나이키의 인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다면 그림만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키의 주가가 계속 사상 채우까지. 물론 이런 것들이 오늘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렇죠. 안 봐도 뻔하게 오늘 떨어졌을 겁니다. 안 그래도 해외에는 공장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3.4% 떨어졌고요.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해외에서 중국에서도 많이 물고 놓으니 그런 건 오늘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나이키의 인기가 어디 가겠냐는 거죠. 그동안 나이키에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수탁 이런 게 꾸준히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매수 기원 13명, 보유 3명, 매도 1명의 목표 주가 평균 94달러를 지금보다 여전히 상당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이 얘기를 좀 안 해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키에서 신발도 팔고 의류도 팔고 하는 거 아는데 실제로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기업 내용 말씀해 주셔야죠. 가장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장 매출 비중이 큰 건 한 60% 차지하는 것이 신발이죠. 신발이죠. 그리고 나머지 의류가 또 20, 30% 정도 있고요. 나이키의 별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콤버스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있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 제일 까만색 나온 거 있죠. 까만색 나온 게 신발인데 신발이 지난 부기 매출 비중도 한 10 몇 퍼센트 늘어난 거 나오지 않나요. 그만큼 늘 말씀드리자면 본류가 여전히 잘 되고 있다. 물론 상대적으로 약간 보면 또 다른 선호도가 있는 게 언더아머거든요. 언더아머는 극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의 오너의 인종차별적 비판 때문에 비판한 분도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관심 종목으로 나이키를 살펴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